다음 선수는 방태수 트루 방태수 선수입니다 경기가 시작됐구요 지금 보이시는 진영 한시의 방태수 선수입니다 방태수 선수 기대됩니다 이기든 지든 상관이 없어요 재밌으면 좋겠어요 총경기 네 11시에 이신영 선수 4연승하고 있죠 오늘 프로스트에서 경기가 3번이나 펼쳐지는데 위치가 똑같네요 항상 위치가 같네요 항상 똑같아요 이게 항상 똑같고 대다수의 선수들이 우려선 탱크 드랍을 했죠 사신 시작이죠 네 사신 성가스가 아니라 그냥 보통 사신 더블 빌드이구요 해석창에서 해설자분이 최근 메탈을 모르시는건가요 이상하네요 예 모릅니다 일단 그거는 맞는 말이구요 저희는 최근 메탈을 완벽하게 모릅니다 프로게이머들처럼 근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여왕이 여왕으로 우려선을 격출시킬 수 있죠 그렇게 수비를 할 수 있는데 소수의 여왕으로는 이유로선 사무류선 병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병력이 와서 수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테란이 조금이라도 유리하면 병력이 더 많기 때문에 대다수의 병력을 빠르게 진출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옵저버가 이상합니다 옵저버는 항상 이상했죠 이상한데만 보고 사신이 원서치죠 이렇게 되면 네 원서치죠 네 웰리포인트가 어 이번에는 다시 2후로선 빌드를 꺼내드는 이신영선수 바로 반응러 따라주고요 사신이 아 예 원서치 네 방태수 선수 6 저걸링을 뽑아주는 모습이고요 무난합니다 현재까지는 네 빠바바밤 빠라밤 빠라밤 사신으로 신경쓰게끔 양선수가 다 컨트롤이 나쁘지 않고요 원래 이신영선수 아니면 기계적인 컨트롤 아니겠습니까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이거 완전 펜는 있나요 이신영선수 하면 기계적인 컨트롤 아니겠습니까 하 Rain เลย Emerge 하자마자 잡혔습니다 아 지금 이게 저글링이 마음이 좋죠 지금 막 신나게 뛰어가고있어요 아... 한기도 못줄였어요 심지어 저글링을 우와 방금 방태수 선수의 저글링 방태수 선수 아니면 혼이 담긴 방태수 선수하면 혼이 담긴 여왕과 저글링 플레이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제가 워크래프트를 많이 봤었는데 엠신공이라고 있어요 어 완전 속사 그거를 보는듯한 아 지금 이건 무리죠 아 방태수 선수 아 좋았는데 지금 살짝 아 지금 이 저글링은 어 잃을게 아니었는데 많이 아쉬운 플레이어이구요 방태수 선수 스칼렛 선수와 같은 플레이인 어... 기난파... 기난 가피 업그레이드 오버로드 속도 업그레이드를 해줌으로써 어 이신영 선수가 어떤 빌드를 타는지 정찰을 하고 싶어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대군줄을 찔러 넣어주고 있어요 이제... 네 확인했구요 빠른 2호로선 빌드오더 아 빌드구나 이제 다 확인하고 빠진 모습 그리고 방태수 선수가 이제 오버로드 위치를 재조정하는 모습이구요 그리고 3회 처리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2진화장 아직까지 가스나 아 맹독증 등진은 더 짙지 않고 있구요 방태수 선수가 이제 슬슬 저글링이나 추가 여왕을 더 뽑아야되는 시점이 오는데 아 지금 여왕을 계속 찍고 있어요 더 찍고는 있는데 이제 2개씩 나오고 있고 이제부터는 드론을 멈춰야되는게 저글링이 4개밖에 없어서 2후로선 드랍에 되게 치약해질 수 있거든요 이게 한번에 부스터를 쓰고 달려오기 때문에 특히나 예 이제 저글링 찍어놓고있네요 예 찍고있습니다 예 드론을 쉬죠 방태수 선수도 요즘 연습을 연습을 많이 하고있기때문에 잘하고있죠 아 그렇죠 요즘에 좀 딴게임에 많이 접속을 안하고있는 모습을 제가 봤기 때문에 아 지금 일벌레 딱 맞는 조화장 딱 펴지는 타이밍에 맞게끔 배치해주는게 좋구요 이신영선수는 아까와 같은 2후로선 드랍 이후에 어 방금은 지금 이거는 페이크죠 페이크? 예 페이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근데 이거 너무 뻔하지않나요? 그건 솔직히 모르겠고 근데 저그 입장에서는 이게 페이크인지 100% 확신은 못하죠 예 모르죠 이제 백프로는 이 방태수 선수가 그 뒤치기를 좋아하는 선수라 아마 그걸 의식하고 한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는 예 오 이신영선수는 이 번 이번 경기에는 더욱더 탱크 탱크로료선에 더 힘을 실어서 공격을 갈 예정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3컴도 아직 안... 어 이제 올라가네요. 거의 동일한 빌드 오도고요. 그렇죠. 이제 진출하네요. 이제 진출합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은 탱크 의료선과 마린 상계 플레이를 펼치지 아니면은 아 근데 여왕이 많아서 지금 의료선 위험하거든요. 아 여왕 벌써 에너지가 반 깎였어요. 이게 뭐죠? 이게 사정거리가 이번에 증가되면서 아 이거 생각봐. 아 이신영선수 좋은 판반? 좋은 마이크로? 방태소식 뒤에서 저글링으로 제가 보기 이신영선수는 이 빌드만 하는 것 같아요. 저그전에는 거의 아 지금 예 공항연구소가 또 늦죠? 네. 이 공격에 엄청난 힘을 쏟아부었습니다. 아까보다 마린이 더 많아요. 근데 지금 저글링이 1,2업이 완료되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맹독충이 없어가지고 이게 쓰읍 저글링만으로는 저글링만으로 막힐기 아 지금 여왕이 물이 흘렸고요. 아 프로스트가 너무 테런이 좋아요. 이게 진영잡기가 너무 좋습니다. 아 깨알같은 땅거미즈래? 아 저글링이 부자가 살짝 부족해보이죠? 예? 과연? 아 역시 안돼요. 맹독충이 있었어야 됐어요. 아 맹독충이 아아 이런식으로 똑같은 빌드에 당하는 방테수 선수 쓰읍 음 오늘 모든 저그가 이신영 선수의 이런 탱크를 활용한 빠른 압박플레이에 아 힘을 못쓰는 상황인데요. 아 심지어 저그는 1,2업이었는데 그래도 좀 기대해볼 만은 했는데 아 이게 아 맹독충이 너무 느렸어요. 이게 방테수 선수가 아 제가 보기에는 그 방테수 선수가 지금 다른 대회 경기장에 있기 때문에 그 전 경기를 못 본 것 같아요. 아 그게 좀 큰 것 같네요. 아 이거 이제 부하장 깨져버리면 이제 아 이거는 뭐 이길 수가 없죠 이건 이거는 특히나 어 오늘 이신영 선수의 경기력을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절대 역전당할 선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 근데 체력없는 의료선에 좀 탱크패문면서 좀 위, 위험해 보이고요. 흫 졸려서 죽을 것 같음. 누가 졸려. 아 여기 시청자분들. 아 원래 근데 지금 딱 그거 이 시간대가 새벽 4시니까 제일, 사람이 제일 졸릴 때. 아 이거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방테수 선수의 여왕이 스누트 선수나 스테파노 선수처럼 많지 많지도 않았을 뿐더러 맹독충도 없었고 저글링이 그렇게 많은 숫자도 아니어서 아무리 1,2업이 돼있었어도 1,2업 저글링만으로는 잡기가 힘들죠. 네, 막아도 희망이 없어요. 현재 일꾼 숫자는 테란이 10마리가 더 많고요. 게다가 심지어 지금 부화장이 펴되지 않은 상태라 놀고있는 일꾼도 있어요 지금. 아, 정말 아쉽네요. 이게 지금 네, 여기 여기. 놀고있는 일꾼. 어떻게든 릴레이 채취를 해야되는데요. 아, 의료선도 많고 와, 의료선이 벌써 8개입니다. 8개. 그냥 뭐 의료선 찍을 필요도 없어요. 해병만 그냥 쭉 누르면 되는 상황이라 의료선 또 찍고 있죠. 2개. 아, 10개의 의료선. 10개의 의료선이 죽을 수 있을까요? 저글링한테? 10개의 의료선이 마린을 동시에 치료하면은 하... 정말 아쉽습니다. 조금 더 요즘 방테스 선수가 연습을 많이 해서 기량이 옛날 기량으로 좀 회복하고 있다는 얘기를 방테스 선수한테 전해드렸는데 이게 이신영 선수가 어떤 식으로 플레이하는지 몰랐는지 아니면은 조금 더 방심을 했는지 아니면 실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아쉽게 아, 근데 지금 뭐 뭘 어떻게 해도 에헤헤 네, 지금 제가 백화점에서 이래본 경험이 없으므로 여왕과 저걸링 맹독충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왕이 계속 끊겨가지고 여왕이 쌓이질 않아요. 게다가 깨졌었네요. 진화장이. 그래서 지금 업그레이드가 2업이 안 돼있었고 네, 지금 펌핑을 하고 있는 여왕 제외 세기? 여왕 세기만 전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기도 아니네요. 지금 4베이스니까 펌핑을 4개를 해버리면은 전장에 사용할 수 있는 여왕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러면은 이러면은 잘라주고 있는데 우리선 자르는 거 의미가 없죠? 아, 정말 아쉽네요. 아, 이신흥 선수의 경기가 너무 깔끔한 게 템포 소설을 너무 잘합니다. 어떨 때는 딱 수비를 하고, 어떨 때는 딱 공격을 하고 이렇게 제가 다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강약약, 중강약약이 이거 너무 탁월하네요. 네, 2업도 완료되고 아, 여기서 방태수 선수의 트레이드 마크인 저걸링 맹독충 빈지터리가 있지만 아, 1탱크 와, 1탱크 와, 1탱크 아, 2탱크에요? 와, 2탱크입니다. 이게 뭐죠? 어서와 아, 이렇게 이신흥 선수가 오늘의 최고기력인 4연승을 뛰어넘나요? 넘었죠? 이 정도면? 인구수가 2배에요. 인구수가 2배구요. 이신흥 선수는 0,3업이 찍혔고 이제 방태수 선수는 0,3업이 찍혀가지만 아, 방태수 선수의 아, 방태수 선수의 공격률이 센? 그러고 보니까 이신흥 선수 생일인데 그러네요, 이신흥 선수 아, 잘해지네요. 오늘 생일이네요. 자축, 자축하나요? 아, 정말 아쉽습니다. 아, 방태수 선수 처절하게 지금 여왕으로 아, GG, SK텔레콤 T1의 이신흥 선수가 또 하나의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오늘의 최고기력인 4연승을 뛰어넘고 5연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금이 얼마죠? 1250달러죠. 와, 이게 1300, 아, 백, 130만원이 넘네요. 130만원을 딱 이 새벽에 이게 뭐죠? 하하하